소시지 오 이쁘다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가 왜 이렇게 못해 인서트는 인서트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평균적인 맛이 민호씨나 진우씨가 먹는 거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인서트를 해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민호씨가 인서트계 백종원이라고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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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인서트가 되더라고요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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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소시 dolphins 터로 아, 맛있게 해, 근데? 케첩, 케첩, 별이에요? 티티야. 아, 별이야? 소시지, 꼬치 피었어. 멤버들이 사진을 찍거나 좋아해줄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잘 드러나는 편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가 제 표정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매니저분이 플레이팅 한 것 중에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잘했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는 케첩인데 스테이크 하면 소스 대충 이렇게 썩! 케첩으로 그렇게 케첩으로 그렇게 케첩으로 그렇게 케첩으로? 와, 그거 멋있다. 그거 잘못 보면 먹던 것 같은데. 그치? 누가 이렇게 올렸구나. 스테이크 맛이 없어질 수가 없지. 오, 갑자기 배 확 고프는 또. 얘들 엄마처럼 정말 먹는 것보다 되게 좋아. 이거 뭐예요? 티. 아, 이게 이거구나. 그냥 너무 위로 매니저 아니야. 너무 그렇구나. 형, 이거 봐요. 지금 이거 오라고? 네. 더워 죽겠는데. 오늘 이거 자기장까지 하는 거예요? 어? 회사 갈 때도 이거 입어야 되잖아. 이거 입는다고? 그치. 이거 하죠. 원래 그런 거지?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하고 스튜디오 촬영 때까지 그치, 그치. 계속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방금 안 봤어요? 컸는데? 저거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다녔잖아. 안 입어도 되는구나. 평상시에 좀 약 올리는구나, 매니저는. 네. 장난을 많이 쳐요. 워낙 친해가지고. 숱손에서 이렇게 일을 분담하니까 좋네요. 그 wouldn't be SVP. 정말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진짜 친구들 다 사는 것 같다. Korenzover는 측면에서 스팸 건조